으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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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식이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무적자리 챌린지 2탄 2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죠 알겠죠? 알겠죠?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죠? 클릭시! 고! 아이템 샀으면 벌써 픽자 문고리 싹 다 날라갔죠? 지금 문고리 0..오케이 나이스 좋아좋아좋아 자 됐지? 자 1분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죠? 2번! 2번 하늘 챌린지 바로 1분부터 100문까지 어? 1분부터 100문까지 무적자리 챌린지 옷장이랑 서랍에 숨지않고 빠르게 한번 클리어 해보겠죠 안녕 아 멀꼬나봐 멀꼬나봐 챕터2에 그리드 나올 것 같아 그치? 챕터2 그 챕터2가 6월달에 나온다고 하거든? 아 벌써 오면 안되는데 무적자리 있으려나? 오케이 나이스 무적자리 있다 오른쪽 왼쪽 제발 여기 여기로 오지마 그렇지! 무적자리 응 안죽어? 응 안죽어? 어 죽어봐있다 응 안죽죠? 응 때려봐 응 때려봐 어 나 왼쪽으로 갔으면 죽었다 그치? 나 왼쪽으로 갔으면 죽었어 어.. 왼쪽으로 왼쪽으로 갔으면 그냥 깨끗았겠죠? 멀꼬나봐 멀꼬나봐 다음 자 팔문 으앙 멀꼬나봐 오지말죠 오지말죠 구문 해치웠나? 해치웠나? 구문 과연 과연 안돼 깜빡깜빡 안돼 기다려봐 어 좋아 여기 무적자리 좋아 일단 숨어봐 제발 살려줘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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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겠어 일어 나잇쭈 안죽죠 무적자리죠 응 절대 안죽어 응 나 죽여봐 못잡죠 못잡죠 이쪽으로 봐도 못잡고 저쪽으로 봐도 못잡고 픽장은 왼쪽도 무적 오른쪽도 무적 왔다갔다 엄청난 무적이죠 12문 솔직히 제프더킬러만 없으면 어 이런거 이런 챌린지 금방 깨죠 13문 으앙 응 응 꺼지마 꺼지마 13문 아 여기 오면은 좋아 응 깜빡깜빡해 응 무적자리 응 안죽죠 아까랑 똑같은 무적자리지요 제발 나 살려줘 제발 아까 여기 첫번째판에서 여기서 죽었는데 제발 나 살려주죠 나 살려줘 한번만 그렇지 당연히 안죽지요 무적자리니까 응 나 죽여봐 응 못잡죠 못잡죠 응 못잡지 응 때리고 싶지 응 못잡지 응 왼쪽 때리고 싶고 오른쪽 때리고 싶고 어깨 때리고 싶고 어 머리 때리고 싶고 몸 때리고 다 못때리고 싶은데 못잡지요 이에이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흫 아 무적자리 살아날때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응 나 어 저 동물들이 어 저 괴물들이 피익장 못잡을때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요 이래서 무적자리 챌린지 하는거지 어 이래서 무적자리 챌린지 하는거지요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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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좋은걸 괴물들이 피액점를 못 잡을때마다 여기 또 와봐 여기 또 와봐 못잡지 못잡지 으앙 아니 너무 어두워 바나나 밟을 뻔했죠 바나나 먹고 어 가짜방이다 트림 많이 나올 뻔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으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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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8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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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앙 아 안돼 제발 나 뒤로갔으면 살았긴 아니야 잠깐만 오지마바 잠깐만 나 지금 급하지요 피액점 급하지요 피액점 급하지요 응 안죽어 응 안죽어 피액점 이런걸로 안죽지요 무적자리 응 컷 코로코로코로콧 코로코로코로코로코로콧 어 왜 또와 또와 왜 또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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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래도 못잡아 못잡아 또와도 못잡아 응 못잡아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뭐야 왜 두번와 반칙쓰지마 두번오는게 어딨냐 반칙이죠 반칙이죠 응 그래도 근데 못잡아 응 무적자리 시인 응 도화제 시인 피액점 절대 못잡아 응 절대 못잡아 안돼 이거 죽겠다 좋아 바로 가볼까 잠깐만 여기 템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 прикль saja 좋아 아오 허허 허허허 허헣 후 허허허허 Uh 저거 먹으면 안 죽지嗎 안죽지 기다려도 어엏 여기서 한 개만 더 먹으면 죽는다 으아아 나는 피익점 도화제 초고수 옷자기랑 침대 따윈 필요 없다 와봐 와봐 으아활 차렬 이거 서랍 열면 안돼? 지금 나 큰일나? 오케이 그럼 한번 액자방 액자방 클리어하고 바로 시크 추격전을 바로 가보겠지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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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여기 무적.. 무적자리 없네 과연 문 열어놓을까? 문 열어나? 문 열어놓을까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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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 뭘 꺼나봐?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직 너무 좋죠? 너무 좋죠? 너무 좋죠?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는 죽지 않아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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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 갑자기 어둠이 좋아졌죠? 여기 몇 층이었지? 제발 어 여기 가짜문 가짜방 그럼 여기 무적자리 그럼 어 문 열어도 되죠? 응 문 깜빡깜빡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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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? 쓰리 투 원 깜빡깜빡 안하네? 그럼 그냥 가겠죠? 이거 문 열어봐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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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깜빡 깜빡 깜빡? 응 또 무적자리 응 안 죽지요 절대 안 죽지요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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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오우치오치 오우치오치 일루와 일루와 오우치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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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컷 오 우치오치 오우 띵띵띵 몰꺼나봐 몰꺼나봐 으앙앙앙 몰꺼나봐 아프죠 아프죠 몰꺼나봐 어 열쇠방이다 따다다다다다 그렇지 좋아좋아 나 지금 풀피죠 너무 좋아 여기있네 좋아좋아 너무좋아 아직 너무 좋죠 자 이거 문 열어도 깜빡깜빡해봐 응 깜빡깜빡 응 알지 몰꺼나봐 응 몰꺼나봐 지금 좋은게 아직 제프 더 킬러가 한마디도 안나왔죠 응 너무좋아 락픽 락픽 짱좋아 자 이제 깜빡깜빡해도 괜찮죠 왜냐 벽에 눈이 있으니깐 이제 시크축역전 인정 시크축역전 응 컷 응 커로거로 컷 나 아이 뭐 지하 레버방은 온통 무적짜리니깐 뭐 픽짱한테 뭐 별거 아니지요 뭐 이정 이정도는 뭐 너무 쉽지요 너무 쉽지요 떨컹 뚜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여긴가 여기 이제 32문 하 이제한다 이제 어 시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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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죠. 시쿠바 시쿠바 차있어? 물..물 먹고 시작했어 물 먹고 시작했죠 어 야 시쿠바 시쿠바 차있냐고 그 똥차 그 똥차 필요없죠 그 똥차 똥차 오지마 흐흐흫 시쿠바 어 어디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여기가 안죽어 아니 그 똥차 긁으면 안된다니까 그러네 그 똥차로는 절대 픽찬 절대 못잡죠 이정도는 완전히 못잡아 이거는 어떻게 잡죠 이걸 컷! 컷! 호로고로 컷! 야 이거 이걸로 이걸로 어? 쾅! 쾅! 응 사라졌죠 불쌍해 바로 컷했어 자 일단 여긴 무죽자리였거든 아 좋아좋아 어둠좋아 그래 차라리 어두워가지고 러쉬 나오지 말아라 아 근데 여기는 키를 찾아야되는데 으앙앙 아 여기 아니다 어디냐 어디냐 키찾기 귀찮다 너 진짜 문이니 가짜 문이니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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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으르렁 안하네 잠깐만 쪼기가 무조건 진짜 문이지 않을까? 오! 쪼기 쪼기 으르렁한다 으르렁 그치 들리죠? 으르렁 픽장 픽장 호랑이니까 냐옹냐옹 응 안 무서워 어딨어 으앙앙 여기가 진짜 문이야 진짜 문으로 들어가 있어 컷! 오케이 응 몰꾸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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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응 탐식이 탐식이 들어가죠 탐식이 들어가 쪼기 응 쪼기 오케이 오십층 오십층 바로 한번 깨보겠지요 우리 어 똥개 뉴비 똥개 뉴비 똥개 보러 오케이 무적자리 응 무적자리 와봐 응 안죽죠 무적자리 와봐 안죽죠 안죽죠 절대 안죽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응 컷 응 컷 호로고로 컷 오 돈 짱많이 나 근데 벌써 벌써 1700골드죠? 아 나 여기서 다섯배 부스트 그거 있었으면 좋은데 다섯배 부스트 아 아깝죠 아깝죠 자 44층이죠 벌써? 잠깐만 여기 무적자리가 하나 있나? 무적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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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무적자리 하나만 어 이거 문 열면 나 죽을거 같은데 어 좋다 나이트 안죽죠 여기있으면 어 나이스 나 나 라이터까지 저기 무적자리 있어 응 무적자리 깜빡깜빡 어 안하네 깜빡깜빡 안하죠? 안하네 이거 문 열면 깜빡깜빡 어 이것도 안하네 왜 안하지 뭘 꺼나봐 으아악 뭘 꺼나봐 이거 문 열면 깜빡깜빡 안하죠 이제 안하죠 여기 설마 제프있는거 아니겠지? 으앙 제프나오는거 아니겠지? 제프나오지마 제프 오케이 우와 근데 약간 으앙 계속 나와 왜 이 가짜 피식아 내가 진짜 피식이라고 으앙 으앙 어 다행이다 그거 알아? 어? 진짜 우리 1층부터 엄청 엄청 멋있게 어? 무적자리 쓰면서 올라왔다 인정? 완전 멋있게 올라왔어 무적자리 자 쭉쭉 가겠지요 우리 우리 똥개 멍멍 우리 똥개 3 2 1 멍멍멍멍 반갑지요 반갑지요 멍멍 일로와 일로와 퍽 퍽 퍽 퍽 뚝뚝 어딨어 뚝뚝 뚝뚝 뚝뚝뚝뚝뚝뚝 아 근데 여기 진짜 큰일났다 이 도서관은 오랜만인데 어? 이 도서관은 오랜만이 오는건데 뚝뚝 똥 똥 똥개 반갑지요 똥개 반갑지요 똥개 반갑지요 똥개 반갑지요 오각형? 오각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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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개 왜 글로가? 나 일로 나 그러면은 글로 갈게 내가 똥개 너는 내려가야되죠 알겠죠 알겠죠 넌 내려가 고치 고치 어우 말잘러 어 거기서 스테레칭해 알겠죠? 어딨어 어딨어 뚱뚱뚱 똥개 일로오지마 안돼 일로올거같애 똥개 먼저 지나가 똥개 먼저 지나가 똥개 먼저 어 똥개 글로가? 똥개 안올라와? 어이구 착해 나 편하게 찾으라고? 알겠죠 알겠죠? 편하게 찾겠지요? 똥개 나 여기있는데 어디가죠? 뭐야 이번 똥개 왜이렇게 착해 이번 똥개 왜이렇게 착하지? 어 다 찾았다 다 찾았다 다 찾았죠 다 찾았죠 게임 끝났죠 다 찾았어 똥개 다 찾았어 똥개 나랑 같이 이거 맞출래? 똥개 일로와봐 나랑 같이 이거 맞출까? 똥개 이거 맞춰봐 고사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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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달 고사맥 공달 고 삼 액 똥개 왜 나 보러왔어? 똥개 나 보러왔어? 똥개 달 내려가 안녕 빠빠이 똥개 가서 똥 먹고 있어 알겠죠 알겠죠? 고사맥 공달 오케이 첫번째는 완벽해 그치 첫번째는 완벽하고 유 유구 어 유구 유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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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유구고 별 유구고 별 야 똥개 빨리 내려가 똥개 똥개 내려가지요 똥개 내려가 고치 고치 어구 말잘어 어구 말잘들어 어구 말잘들어 어구 말잘들어 뭐했지? 유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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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똥개 또 올라왔어? 진짜 똥개 나 보고싶어가지고 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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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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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맞지? 90373 똥개 나 이제 맞췄어 나 가겠지요 똥개 빠빠이 안녕 도리도리 까꿍 아구 아구 불쌍하죠 불쌍하죠 어 그러고보니 엠부시가 한번도 안 나왔다 엠부시가 야 그 바나나 뭐냐 여기 바나나가 여기 위에 있죠? 뭐야 자 일단 할렐루야프탄 다 살수 있는데 나? 스캐너 이겁도 사? 손진들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안녕히계세요 똥개 빠빠이 안녕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다 행복하죠 너도 행복해 와피싱님 카드모드 50층 깨는거 멋지시지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기 어디니 어디야 여기 아이 템이 너무 많아졌어 아 저 바나나 제프가 먹은거라고? 아 너무하지요? 제프야 어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돈만 많이 벌 나 그러고보니 무적자리 없는데 여기 아 선물 응 뭘꼬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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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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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무적자리 있어 응 와봐 응 무적자리 있죠 응 와봐 응 안죽어 응 안죽죠 까꿍 안죽죠 안죽죠 그정도로 안되지 그정도로 피식 못잡지 여긴 어디야 일자방이네 여기 으앙 저 가짜피싱 내가 진짜 피식이라니까 진짜 피식의 피식소리 한번 들어줘 피식 이게 진짜야 어? 피식 자 58 58문 오케이 아 근데 여기는 무적자리가 좀 애매해 여기는 무적자리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쓰읍 아 여기가 무적자리가 되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어 여기 있으면 안죽거 같아 그치 여기 여기 있으면 살겠다 오케이 너 여기 무적자리 좋아좋아 으앙 나와 키 어딨어 저기있다 쭉쭉아 쭉쭉아 어 뭔데 어 너무 어두컴컴하죠 아까부터 뭔데 뭔데 잠깐만 여기 무적자리? 에이 설마 다음에 러쉬가 나오겠어 앗 나이스 응 나 잡아봐 오케이 저기 전부다 무적자리 안겠죠 오케이 여기 와봐 깜박깜박해봐 야 깜박깜박해봐 깜박깜박해봐 못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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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초에 나를 못잡으니까 못하죠 어 나 여기 스캐너있잖아 응 스캐너 응 바로 별표표시 바로 찾아 저기있다 멀리있다 응 저기있는거 다 알아 응 별표표시 저기 멀리있어 여기 할렐루야프트 한번 나와야되죠 할렐루야프트 한번 아 안나왔다 까비까비 응 여기있어 응 여기있어 어디있는지 다 알아 저기 끝에있는거 다 알죠 어 저기있는거 다 알죠 응 별표시 싹 다 너무 잘보여 응 잘 보이죠 어디야 여기 응 여기있죠 응 별표시가 딱 별표시 딱 여기있죠 여기 여기 응 바로잡았어 할렐루야프트까지 아 물약줬네 그냥 물약 필요없는데 큰 물약 주지 큰 물약 자 여기 문 열면은 헥 저기 여기도 물약 있네 오케이 Wei 오이 조심해야되 오케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휑 좋아 두개면 충분해 조금 이따가 이거 문 열 Kollegen 깜빡깜빡 하면은 우리다른 근데 언제 나와 이거 러쉬 불안하게 어어어어 어 carb 문 열었을때 깜빡깜빡하면은 근데 언제 나와? 이거 럻이 불안하게 어어 어어 아니죠 아니죠 픽장 아니죠 멀꼬나봐 으왕 아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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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니죠 오지마 오지마 아니죠 멀꼬나봐 아! 키 찾야 되네 나이트 키 찾는방 여기 방은 되게 좋아 여기 방은 여기 왜냐면은 무조건 아이템 하나를 주기 때문에 아 락픽이네 오 할렐루야에 락픽에 뭐야 락픽 두개 할렐루야 그냥 뭐 다 주지요 뭐야 뭐가 이렇게 많이 줘 나 템 열개야 템 열개 됐다 아 야 템 쓰기 너무 힘들어 템 쓰기 9번까지 손가락이 안다 아 응 와봐 응 무적자리 응 와봐 응 안죽죠 응 무적자리 지나가 응 깜빡깜빡 응 지금 해봐 응 그래도 나 여깄죠 응 나 여기서 가만히 있죠 응 나 못잡죠 절대 못잡죠 아구 불쌍해 어 또 올거야 또 와봐 또 깜빡깜빡해서 또 올거지 다 알아 다 알고 있죠 천둥친다 올거잖아 빨리와봐 안오나 해치웠나 어 이거 하나 먹고 천천히 어딨어 나 갈때 오지마 진짜 치사하게 나 지금 천천히 가는중 나 때리면 안되죠 9번이 비타민이야 비타민 쓰기가 너무 힘든데 아 이거 문열면 깜빡깜빡할거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안하죠 안하죠 오 오 오 오 오 오 깜짝아 오오 이거 발법대죠 오지마 오지 야 나 할렐루야 박탄나 있어 뭔데 좋아 일단 이걸로 오케이 아템 너무 많다 템 템 너무 많죠 비타민에다가 아이 템 쓰기가 너무 힘들어 잠깐만 템을 어구 어구 템이 뭐 어떻게 쓰죠? 응 와봐 응 깜빡깜빡 벽에 벌써 시크는 있어? 벌써 두 번째 시크전이야? 헐 으앙 너무 쉽죠? 벌써 두 번째 시크전? 알았어 진짜 제프 더 킬러만 없어라 일단 이거 어? 두 번째 템은 다 써버려 이건 필요 없어 두 번째 템은 빨리 써버리자 어어 밟을 뻔했는데 진짜 밟았다 오케이 제프 더 킬러 없지? 나이스 너무 좋죠 너무 좋죠? 문 열어? 그치 일단 벌써 벌써 두 번째지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번째 시크를 통과하고 엠부씨랑 제프 더 킬러 콤보만 조심하면 되죠? 바로 한번 해보 아! 나 허브 안 먹었다! 아! 안 돼! 아 나 허브 안 먹으면 무조건 죽는데? 나 허브 허브 까먹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나 허브 나 허브 안 먹으면은 나 어? 나 뭔가 불길한데?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저번에도 허브 안 먹어가지고 불길하게 바로 죽었는데 이번에도 허브를 안 먹었죠? 아이아이 시크야 시크야 너 차 있던 말도 상관이 없어 나 지금 허브가 중요하지요 큰일 났다 안 돼! 안 돼! 내 허브 가져와! 아! 저 차만 타고 가면은 허브 그냥 갖고 올 수 있는데 자 일단 바로 바로 쭉쭉 가보겠죠? 짜자다 아 여기 문 열면 깜빡깜빡 해가지고 엠부씨 올 것 같은데 아 7번! 7번까지 손가락이 안다 큰일 났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여기 무석자리 없는데? 아 무석자리 없는데 깜빡깜빡 할 것 같은데 아 안 돼 깜빡깜빡 하겠다 아 깜빡 아 오지마봐 오지마 거치 거치 컷 컷 코러코러 컷 컷 컷 컷 컷 엠시 컷 엠시 컷 야 이거 그거 아니야? 이거? 우리 우리 어 첫 번째 첫 번째 1탄 했을 때 내가 죽었던 자리 아니야 이거 내가 죽었던 자리였는데 내가 바로 컷했지요 1대 역시 2탄 역시 2탄이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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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탄은 어? 1탄보다는 더 멀리 가야지 자 여기도 깜빡깜빡 해봐 응 무석자리 응 바로 무석자리 살거지요 응 안녕 빠 빠이 응 지나가 1% 그렇다 그렇지 이게 바로 피식걸 이그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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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몇 층냐? 안 보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폭탄 하나만 더 줘 어 비타민도 3개 근데 허브 없어가지고 뭔가 좀 불길하긴 해 7번 나와 나와 오케이 응 무석자리 응 또 와봐 응 또 무석자리죠 일로 와보죠 응 무석자리 안 죽어 응 지나가 안 죽게 안 죽게요 빠빠이 빠빠이 여긴 어디니? 어 소리가 소리가 뭔가 안 좋아 어 정원인가 보다 비오는 소리 들린다 정원이다 정원이다 안녕 그렇지 그렇지 안 죽게요 나와봐 바나나 팔지 말고 그렇지 야 뭐야 무석자리만 써서 여기까지 왔어 옷장이랑 침대 숨지 않고 어? 벌써 정원까지 왔지요 이건 뭐야 대박이지요 대박이지요 네데데대박이야 자 그리고 이거 문 열면은 무조건 무조건 어? 제프 더 킬러가 나올 확률이 90%이기 때문에 응 나와봐 응 나와봐 응 나와봐 응 안녕 응 이거나 먹어 응 할렐루야 응 죽어 응 죽어 응 커럭 커럭 컷 응 커럭 커럭 컷 너 나오는 거 싹 다 알죠 너 나오는 거 바로 알죠 좋아 좋아 야 이거 깨겠는데 진짜 깨겠는데 무석자리만 써서 깨겠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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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손전등 배터리가 많이 없다 손전등 배터리가 많아 온다 온다 지나가 응 안죽어 나 안죽어 나 무적자리 응 무적자리 오케이 안죽 안죽 제발 또 지나갈 거지 또 지나가 어 또 또 지나간다 으아 오케이 오케이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우린 할 수 있어 오 스네어 발복했죠 아우 조심해 조심해 어우 조심하죠 조심하죠 어어우 러쉬온인 줄 알았네 어어 조심해 조심해 아 여기 무적자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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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거 같은데 아아 그치 여기 무적자리 없지 안 돼 이거 문 열면 무조건 오는데 오지마 제발 아직 아니야 무적자리 아직 없어 무적자리 아직 없어 오면 안 돼 무적자리 아직 없어 안 돼 온다 온다 아하 아니 안 돼 이렇게 해서 2탄이 날라갔지요 아 진짜 너무 아깝지요 너무 아깝지요 아 네 진짜 온실 공부해서 바로 3탄 3탄 하러 오겠지요 내가 어 1분부터 100문까지 꼭 어 오장이랑 침대 숨지 않고 내가 꼭 클리어 하겠지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2탄은 여기까지 하겠지요 그러면 3탄으로 다음에 보겠지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